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닷을 올린 윤석열 정부. 하지만 경제 상황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상황이죠. 특히 곱이 풀린 물가가 나라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윤 정부 국정 허니문 기간 동안 어떤 도안으로 삼중고를 헤쳐나갈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경제 삼중고 상황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홍기홍 인천대 경약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삼중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홍 교수님.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윤 정부 맞닥뜨리는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금리, 물가 이런 고자 돌림이 있지만 또 한편 우리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집값, 고집값이죠. 집값. 네, 집값도 있고 또 부채도 다른 문제, 고주채, 또 고세금. 이런 여러 가지가 극단의 단계에 왔다 보니까 또 이러한 환경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오는 그런 수치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좋은 신호가 아닌 쪽이 많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고자 돌림이네요. 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다가. 주원 실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역, 무역 상황, 우리 굉장히 흑자를 잘 유지해 오다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수출 경기는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수입 물량이 늘은 게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하다못해 원유만 하더라도 100달러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무역적자가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3월 경상수지 통계까지만 보는데 4월에 우리가 무역적자가 났고요. 이게 무역적자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까지 보는 4월 경상수지는 아마 적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요.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올해도 그렇고 올해 추경도 편성됐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와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쌍둥이 적자가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상수지도 만약에 적자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될 우려도 있다. 또 삼중고의 쌍둥이 적자까지 윤석열 정부 정말 헤쳐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삼중고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를 우리 홍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봅니까? 이 재정은 여러 가지 우리 복지나 이런 방향에서 내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또 정책이 있다. 그런데 경상이라든지 무역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주로 민간 경제, 민간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수출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에 따른 부주적으로 또 수입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수도 있지만 그러한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민간 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 경제에 의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핵심적인 건 최첨단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업 또 그런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하는 국가는 지금 이러한 거에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간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텐데 이 3고 현상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만이 아닌데 어느 정도 지금 물가 상황이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을 대비 4.8%인데 이게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4.8이 꼭대기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5월과 6월에 최근 어떤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내수경기 돌아가는 거 보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기저 효과가 5월과 6월에는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5, 6월에는 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얘기죠? 네, 좀 괜찮아요. 상당히 좀 저물가였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5월과 6월에는 늦어도 6월에는 5%대로 5%대는 사실 저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는 보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4%대와 5%대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다를 거고요. 지금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소득이 크게 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버리면 간단한 말로 올라가는 거는 물가밖에 없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주원 실장님이 예상하는 대로 만약에 소비자 물가 5% 가까이 올라간다면 저도 그런 숫자 참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많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도 40년 만에 8.5%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4.8이라 하지만 엄청난 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주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8이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거래나 시중 내수가 코로나 마스크를 벗으니 이렇게 해서 조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가 있고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코로나의 대응 방식의 입장에서는 이미 꾸준한 내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8%대는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면을 조금 더 지나면 상당히 코로나 때 억제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오를 확률이 많다. 사실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공공요금도 각종 요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억제 정책에 의해서 낮은 수준에 있는 거지 정부가 억제로 좀 눌러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쌓이냐. 부채가 몇 십 조씩 쌓이고 있던 겁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공공기관의 부채. 특히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쌓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또 그다음에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예전에 우리가 근년에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홍 교수님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8.5%에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8.5%가 정점이 아니냐 혹시 정점으로 지나고 있느냐 좀 꺾일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상당히 지금 논란이 좀 많다면서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3월에 이제 8.5%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8%대 초반. 그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주기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시장의 인플레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거죠. 많이 그동안 올랐으니까 좀 상승률 자체는 떨어진다. 그래도 8.1%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예상치는 8.1%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정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권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정점을 친다면 시장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홍 교수님, 지금 이 물가 얘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우리나라 지금 환율입니다. 지금 1,300원을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 정도라면 물가를 더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지금 환율이 오른다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외국에서 가져올 때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되고. 또 함께 오른 방법은 금리의 영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금을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금 유출상 필요에 의해서 또 환율이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만큼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좀 따라가지. 그러니까 좀 처졌다는 걸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환율이 좀 안정된 국가일수록 경쟁력이 세면 괜찮아지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튼튼한 기저가 되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 또 우리는 에너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인 문제 이런 원자재 수급 관계, 에너지 수급 관계 등이 전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건 전부 우리한테 고스란히 한국은 영향을 받는 이런 국가다 보니까 환율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률도 그렇지만 오늘 환율 보니까 달러당 1,276원이에요. 이런 숫자도 그렇게 자주 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지금 물가를 더 자극할 수는 있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은 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영향이 덜합니까? 우리가 환율이 1,200원, 1,300원대를 넘었던 게 코로나가 좀 터졌던 2020년 그때 몇 달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 몇 달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수출 증가율을 보면 2009년에 마이너스 13% 그리고 2020년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고 물론 실물 경제에 충격도 분명히 반영이 됐겠지만 환율이 높다고 수출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범용 제품이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상당히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상당히 중기술, 고기술로 하이테크 쪽으로 올라갔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시장의 어떤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들의 생산 공장이 사실은 자극 내에 있기보다는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환율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떤 우리 주원실장 말씀대로 수출 경쟁력 향상보다는 물가만 자극하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고물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금 작용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의 경상 수출이 되는 게 영향이 대기업의 반도체 등이 엄청 비율이 20여 퍼센트 차지하는 등 고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환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국제적인 수요 또 거기에 또 기술력에 의한 경쟁 거기서의 기업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환율에 의해서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다고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소비를 위한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든지 원자재에 들어오는 거는 고스란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환율 어떤 대응 능력, 고환율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네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물가 때문인데 물가 관련 미국도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준에서 빅스텝,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빅스텝을 몇 차례, 두세 차례 더할 것이다. 이런 당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두 번 더가 가장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0.5%를 한 두 번 정도 더하는 시기는 아마 하반기보다는 여름이나 가을에 걸쳐서 두 번 더 할 것 같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0.75%. 0.75% 아직 가능성 높게 보나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지표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쉽게 말해를 들어 8%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나 아니면 0.5%포인트씩 빅스텝을 두세 차례 밟을 경우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이미 조금 먼저 올랐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뒤바뀐다.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던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0.2 내지 0.7%는 조금 우리가 기준금리 기준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스텝을 한 두 번 정도 걷거나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데 개방경치에 대해서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자본의 흐름이 부자본 흐름의 영향을 우리가 직접 받는 국가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리면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다 합하면 한 4,500조 정도 됩니다. 기업과 개인 가계와 다 합해서? 네. 가계가 한 1,800조 정도 기업 부채가 한 2,600조 해서 두 개가 4,500조 정도 되는데 이 4,500조 정도의 1%만 이자율이 올린다고 하면 45조 아닙니까? 이자 추가 부담이 그런 거죠. 그렇죠. 이자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천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천조를 넘어서는 거죠. 국가도 이자 부담이 상당하게 올라가는 등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자본 비용의 비용들이 부담이 커서 기업은 기업대로 가기는 가게대로 소비 위축이 되고 또 기업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좀비 기업 등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도산하게 되면 또 파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등 아주 위험한 단계에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단의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경우 교수님 말씀대로 빚이 많은 가계, 기업들의 이자 부담 늘어나 경기 둔화돼 걱정이 더 많다. 참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힘들겠어요. 지금 물가는 한 편을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지금 공약을 약속했다고 해서 몇 십 조를 지금 단기간에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속직인데 그러나 우리 전문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갖고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 이런 큰 돈을 구조와 국가 경쟁력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재정 투자,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재정을 가지고 하고 또 규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밑받침을 정치적인 요인과 이런 선거 국면 등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왜곡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네, 재정의 쓰임새인데 재정의 쓰임새 저희가 곧바로 얘기를 하고요. 그 앞서서 만약에 미국이 빅스텝을 두세 차례 밟는다. 우리 현재의 0.25%포인트 한국은행 이런 이른바 베이비스텝으로 간다고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면 혹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미국이 오히려 역전시키는 게 빠르면 7월, 늦어도 연말 정도면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의 유출이죠. 그러니까 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돼도 되는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게 크게 자본이 유출된 적은 없었고 언제 한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금융위기 전후라든가 초반에 그런 쪽이 있었는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매도가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자금은 팔아놓고 대기성 자금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언제쯤 들어왔을까? 최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3개월 이전에는 지금보다 들어왔겠죠. 그때 환율은 되게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본은 지금보다 10% 지금 만약에 그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 돈값이 떨어졌으니까 수익이 화낙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격차 때문에 미국으로 간다고 해도 과연 그 수익률 격차가 얼마나 되겠어요? 금리 때문만 한 다음 1, 2%? 많이 잡아서 3%포인트밖에 안 될 텐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지금 이 환율로 빠져나간다? 이거는 상당히 좀... 외환위기 때 우리가 환율을 그냥 쫙 풀어버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물론 빠져나가는 자금은 있겠지만 크게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금리 역전이 돼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돈은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팔고 가면 금리 차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기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주식 시장에서 안 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을 안 파는 건 아닌데 국내 시장에서 빼서 아예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익률 이런 카운트를 해보면 금리 역전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재정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내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발표합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용산에서 열고 하는데 일단 33조 원 플러스 알파를 의결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과 여야의 여러 구조, 또 몇 주 있다가 일어나는 선거 등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봐서는 할 거로 봅니다. 저는 여당, 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야당이 지금 야당이죠. 많아도 통과는 될 거로는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선거 국면을 겪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지원도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상당히 어려운 분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현금성이 아니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여러 수단을 할 수 없고 단순한 것, 또 메시지가 단순하고 1인당 얼마, 이런 것이 더 부각이 돼서 1인당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질 수도 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효율이 따르더라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왔고요.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는 데의 재정은 이미 그걸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왔다고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기업을 살리고 또 한계 기업은 또 벗어나고 집중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도 IMF 구제금융 시대에서부터 그런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가 그러한 정책에 새로운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함께 연결하는. 그래서 살 사람은 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일정한 율율만 몇백만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걸 헤쳐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기술이 좋고 글로벌 경쟁이 있으면 아무리 국가가 전 세계가 올라가도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기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경 편성에 관해서는 당정 이제 국민의힘과 현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요. 오늘 재원이 이제 중요한데 나라빚을 더 늘리지 않겠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빚을 더 안 늘리고 이 재원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발표되는 장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부총리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차 추경만으로도 국가 채무가 1075조에 GDP가 50%가 이미 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라빚을 더 추구한다면 사실 이제 안 좋은 시그널 국민들은 물론 우리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방법은 이제 세출 구조조정, 다른 부분에 깎는다든가 다른 부분의 지출을 그리고 잉여금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모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35조 정도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발표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출 구조조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돈 이미 예산이 다 꽉 짜 있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교수님? 작년도에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는 국세가 주요 핵심적 재원 아닙니까? 작년에 340조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한 343조, 거의 갓게 해놨는데 세금이 그 정도 거친 것으로 공격계도 이번 3월까지 12조가 더 거쳤어요. 그러면 올해가. 그러면 이 후반기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세금을 이번에 전부 지출을 억지로라도 한다면 아마 제2차 추경에서 보완하는 지출 세출 추경만이 아니라 세입 추경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럴 때에 보완을 해나가서 이번에 일단은 메꾸고 여당도, 야당도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국면이니까 민주당도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정부 지출을 해서 일단 하고 세수나 여러 상황을 봐서 여름이나 가을이나 보완 세입 추경 같은 걸 통해서 이걸 메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30여조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걸 일단 미래 거를 미리 끌어쓰는 거죠. 미리 조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국채는 안 쓴다. 국채 반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부 지출로 하겠다. 그러나 지금으로 세입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지출로만 진짜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저는 염두에 두고 하지 않겠느냐. 나라비시임이 1천 종원을 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재혼만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두 분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경제 둔화를 막아보자는 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주목을 끄은 게 있었어요. 양극화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돌파를 하는데 경제 빠른 성장만이 해결의 길이다.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빠른 성장인데 우리 주원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보통 대통령께서 또는 경제 관련 부처의 장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단기적인 게 있고 중장기적인 게 있죠. 단기적인 건 주로 군물가, 경제 현안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건 중장기. 어떻게 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10년 후에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0%대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한 2%대 초중반인데 이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 해서 중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저성장의 장기화 이게 상당히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게 빠른 성장이라 하면 지금의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0%대로 언젠가는 갑니다.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들을 보면. 그렇게 주조적으로 낮아지게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많이 낮추고 그래서 그런 성장률을 높이는 거는 큰 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 3분의 2 정도 한 70%가 향후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죠. 우리가 뉴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뉴딜 같은 그런 정책을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빠른 성장을 강조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출산율을 높이건 정말 출산율 제고에 많은 돈을 쏟았지만 성공적인 결실은 없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 이 전 정부가 특징은 과거 정부가 세금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를 했다. 그렇죠. 일자리도 정부 주도 일자리. 세금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는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면 세금도 는다. 세금 중심은 세율을 바로바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기업이 잘 성장이 돼서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규모를 크기를 키우면 과세 소득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세수가 다시 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좋은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선순환적 방법인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이 규제를 푼다고 바로 내년도에 세금이 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좀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5년 내에 막바지 잘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1, 2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과감한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빨리 하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빠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지 마라. 기업이 가서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메시지로서는 괜찮고 보이고요. 그 결실은 바로바로 올해 내년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간주도 어제 취임 만찬에 대기업 총수들도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좀 새로운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식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시장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디지털 혁신이죠. 그쪽의 전환력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기업들이 많이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대규모의 투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맡고 있는 3중고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경학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